안녕하세요. 미스터피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객님! 네? 피자는 따로 커팅되어 있지 않으니 알아서 잘라먹으라. 공평하게 세등분. 뭐랄지? 중고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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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다섯 명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다. 진짜? 세 번에 큰 틀리면 돼. 야 어떻게? 이렇게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잘라. 이러면 내 조각인데? 마지막은 너를 자르면 돼. 천재인데?